김화로는 좀 전에 밥에다 물 붓고 그랬잖아 엄마 왜? 엄마 어떻게 하라고? 엄마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 엄마? 저거 줘? 아빠 꺼야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지 엄마가 줘? 엄마가 말해줄까 아빠한테? 무슨 엄마가 송모 말이 아니야? 그 와중에 코도 파고? 그건 또 왜 먹어 아 더러워 저기 물 없어? 먹는 거로 장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응 코 좀 휴지 터먹는 것 봐 왜? 아빠한테 이걸로 주세요 아빠 좀 주세요 주세요 아빠한테 주 이렇게 주세요 해봐 아론아 니가 해 그러면 주세요 해 주세요 아빠한테 주세요 해 주세요 아빠가 주지 주세요 아론이는 아까 거기다 밥에다 물 부었잖아요 아빠 아빠도 물을 부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라마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론이는 밥을 갖고 장난을 쳤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밥에다 물을 넣어요 밥에다 물을 말아먹을 땐 괜찮아요 아론이는 물을 넣어서 말아먹을 수 있던데 쟤는 먹으려고 하는 게 장난하는 거잖아 좀 주세요 아빠 좀 달라고? 응 주세요 해야지 그럼 손으로 주세요 해봐 손으로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아빠 주세요 주세요 그럼 안 준다 주세요 라면 줘? 어? 아빠가 준다? 아니요 얼굴에 찍어야지 언니가 찍었어? 자 땡큐 뜨거워 뜨거워 아 아 짠